최종대왕 함장을 할 때는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도 감탄을 했다. 근무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식 문제 골프 문제 학폭 문제 세 가지가 좀 걸려요. 세 번째는 학폭 문제가 좀 있어요. 이 학폭을 이게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월요일 저녁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언제 월요일이요?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우리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건가요? 그걸 야당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걸 인정을 못했다고 한다면? 네 우리 후보자님을 군생활한 거 보니까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셨어요. 특히 이제 해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세종대왕 함장을 할 때는 북한의 광명성 3호가 이렇게 발사가 됐는데 그걸 54초 만에 탐지도 하고 하면서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도 감탄을 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근무를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주식 문제, 골프 문제, 학폭 문제 세 가지가 좀 걸려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거를 또 그 하나하나를 또 뜯어보면 후보자가 상당히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그런데 국민들하고 정서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골프부터 좀 얘기를 하면 이 골프를 친다고 하는 게 군인으로서 칠 시간과 치지 않아야 될 시간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이 됐든 팀스피리트가 됐든 무슨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골프를 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보상으로서 이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이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씀드려보세요. 네,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프 사용한 것은 저는 어쨌든 규정에 안 된 골프 시간이라도 어떻게 죄송하지만 규정에 되지 않는 제한사항이 있는 상태에서는 골프를 절대로 치지 않았다. 검지되거나 지시에 따라서 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과 보상일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날짜가 전투 혐오였는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는 하나하나 다시 체크해서 전투 일자와 골프 일자가 맞는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규정을 위반해서 골프는 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성들은 그렇게 치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됐었을 때 골프를 쳐가지고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던데 그 당시에 보직이 뭐였죠? 22년 초에는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방개혁추진관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복무 지침 같은 걸 찾아봤더니 위기 대응 시에는 정보나 작전은 반드시 복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맞고 계셨던 국방운영개혁추진관은 이런 비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반드시 복귀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복귀하라고는 명령 받을 때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일단 작전 요원은 무조건 소집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국방부나 각군 본부에서 오늘은 골프를 검지한다, 자제한다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럼 자제가 되면 장승들은 대부분 골프를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지침이 없었다? 네, 그런 지침을 확인하고 항상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골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지금 제 경우는 그렇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네. 군인도 휴일은 보장을 하고 또 골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금기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중할 필요는 있는데 이 상황에는 이러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동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라든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주셔야지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또 주식한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식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21년부터 한 것은 약 4천만 원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1,6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금액이 많았던 데가 얼마였어요? 4천 한 2백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거 주식을 지금 자산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자산은? 집은 있습니까? 네, 집은 부인 명의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입니까? 아니면 지방입니까? 대전입니다. 대전에. 그리고 이 집 말고 또 다른 자산이 있습니까? 집 말고는 저희들 재형저축도 가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에 담입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지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후보자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특히 주식은 시간적 싸움이기 때문에 업무의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합참 의장을 하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야당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점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오늘 다짐도 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폭 문제가 좀 있어요. 이 학폭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월요일 저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언제 월요일이요? 엊그저께요.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우리 존경하는 서론 의원님...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건가요? 네. 이 상황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실에서 확인 조청이 와서 그때부터 확인을 들어갔습니다. 그걸 야당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걸 인정을 못했다고 한다면? 군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주의있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세요. 국민들한테 그때 인지를 못해... 아까도 얼핏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